오늘은 빨리 배워버리고 다음주에 요것을 검토를 하자잉 그러니까 오늘은 철모르는 자식들 요거잉 앞에 거 대장군방이나 이놈 다 올려면 그 놈이다 시간 다 갚으러 오늘은 배워버려잉 어따 이놈아 여태 있으며까지 했어 우리가? 네 어린 자식 어미 간장에 다 녹는다 내가 해주기는 녹음은 해줬지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목이 안 좋아서 그랬지 그 시기가 그때 컨디션이 기침하면서 안 좋았잖아 그래서 그랬지 자 그롱저롱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 그래 얼른 할게 그롱저롱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허여 고생이 자식 그롱저롱 절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난디 떡 달란한 놈, 밥 달란한 놈, 여스를 사달라는 놈 가혹심으로 조를 적에 행복한 아들이 썩 나앉이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으로 잠 안오네 내 흑은 서구름이겠소 네 서름이 무엇인지 말이나 해 보아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콩노나고 나 장가 좀 틀어줘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흥보 마누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웃다 이 놈아 야 이 놈아 말 들어라 내가 어음새가 있고 보면 너의 안개가 그 옆에 있으며 중간 가장을 못 매기고 어린 자식을 벗기고 어린 자식을 벗기고 어린 자식을 벗기고 못 매기고 못 매기고 못 매기고 못 매기고 못 매기고 못 매기고 흙은 어미의 간장에 타고 놓는다 그럼 저롬 성영연동 복독병좌 wel 어머나 고생이 자식 헐쟤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노래로 졸어난다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노래로 졸어난다 어메 너무 잘한다 철모르는 자식 거기는 떨어지는 음성이야 흔들어주는 거야 철모 우리 저기에서 가야금에서 할게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노래로 졸어난다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노래로 졸어난다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객심으로 졸을 적에 객심으로 졸을 적에 흥보 큰아들이 썩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우세 이 자식아 너는 어찌우세 고등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고등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고등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그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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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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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오는 자만오는 지대로였어 자만오는 하나가 더 들어가고 거기서 뒤에 흔드는 게 더 이뻐잉. 잠아 놓는 그렇지. 잠아 놓는 잠아 놓는 아니 이걸 한번 해주고. 한번 더 이것을 꼽으려 주고. 잠아 놓는 이렇게. 잠아 놓는 서얼음이 있어, 서얼음이 있어, 서얼음이 있어. 서얼음이 있어, 서얼음이 있어.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드려줘. 나 장가 좀 드려줘. 내가 장기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손자가 늦어 갑니다. 흥부 마누라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흥부 마누라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좋아요, 저번에 헝거덕어 보는 하늘 땅 차이로. 그놈 들어갖고 왔구만. 그놈 들어갖고 왔어. 너무 잘하는디. 너무 잘하는디. 왔다 이놈아 하아. 시작. 왔다 이놈아 하아. 야 이놈아 하아. 말 들으라 하아. 야 이놈아 하아. 말 들으라 하아. 내가 하아. 시작. 내가 하아. 형, 새가. 형, 새가. 그치. 형, 새가. 형, 새가. 형, 새가. 그치? 니장개가 니장개가 가 니장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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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장 같은 니장개가 여태 있으며 여태 있으며 거기까지 하고 뒤에 이제 중한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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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아올려 중한 가정을 고 중 Diane 중 YES 중 중 어린 자식을 어린 자식을 벗기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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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붙임이 틀리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못 먹이고 못 먹이고 못 먹이고 그렇지 못 입 못 입 못 입 아니, 아니 못 입 못 입 못 입 못 입 피는 흰 흰 흰 흰 흰 흰 흰 못 먹이고 못 입 못 입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못 먹이고 못 입 흰 흰 그은 어미 간장인 어미 간장인 다 농는다 다 농시다. 다 농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안 쓰는 목을 많이 안 들어본 목이야. 그러니까 이런 목이 이렇게 어려운 목인 거야. 근데 이런 것을 맨날 우리가 보성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그 길로 가면 그건 서편제이기 때문에 안 돼. 엉 틀려. 이건 동편제라.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근데 동편제를 기반으로 하고서 서편제를 배우지 물론 굉장히 상의하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체 소리를 하고서 그걸 하면 이게 더 오래된 소리거든. 이걸 하고서 그걸 서편제 소리를 하면 훨씬 쉽다기보다는 사기가 더 멋들어진 맛을 낼 수가 있어. 중앙가장을 분메기고 시작! 중앙가장을 분메기고 이거라니까 시작! 중앙가장을 sera 가장 을 본 메이가 가장 을 시작 가장 을 가장 을 가장 을 가장 을 가장 을 을 가장 을 가장 을 못 메고 못 메기고 빨리 보자 못 메기고 시작 못 메기고 한 박치고 그 다음에 어린 자식을 벗기 였느냐 어린 자식을 어린 자식을 벗기 아니요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어린 자식을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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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자식을 위해 어린 자식을 벗기 어린 자식을 벗기 어린 자식을 벗기 자식을 어린 자식을 어린 자식을 얼벨 어린 어린 벗기고 누냐 벗기고 누냐 붙이면 어린 자식을 벗기고 누냐 어린 자식을 어린 자식을 어린 자식을 자식을 벗기 벗기 벗느냐 그렇지 못 매기고 시작 못 매기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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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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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입히는 못 입히는 흙은이다 못 입히는 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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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미 간장이 다가 녹는다 엄미 간장이 다가 녹는다 그렇게 안 길어 엄미 간장이 다가 녹는다 지단 엄미 간장이 엄미 간장이 다가 녹는다 엄미 간장이 다가 녹는다 엄미 간장이 다가 녹는다 엄미 간장이 엄미 간장이 다가 녹는다 다 녹는다 그렇지 그렇게 돼있어 그렇게 돼있어 한 번 해주시면 집에 가서 응 해봐 볼게 내 손부터 거기까지 넣어줄게 저기는 빼고 거시기는 그냥 거기서부터 해줘? 어디서부터 해줄게 어디서부터 해줘 그렇지? 어디서부터 해줄까? 기왕이면 한 번로 그런저를 넣어주세요 어찌 그렇게 생겼냐 뭐다 그래 얼른 할게 그럭저롱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허여 고생이 자심할제 젊으려는 자식들은 음식노래로 졸은 안디 떡 달란한 놈 밥 달란한 놈 엿을 사달라는 놈 각심으로 졸을 적에 흥보 큰 아들이 썩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잇 좀 틀여주 내가 잠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보 마누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웃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이제 안개가 곁에 있으며 중한 가장을 못매기고 어린 자식을 벗기고 눈에 못매기고 못입히는 흙은 어미의 간장이 탕거롭는다 이렇게 해갖고 해야 해요 눈이 쉐리쉐리 감기 안 보여서 이렇게 보면 목이 여태 수업 하시는데 목이 엄청 좋으세요 생강차를 먹어서 그래요 저기 생강차를 먹어서 엄청 목이 맑아졌어 그리고 이렇게letходит 이렇게 생강차를 먹은 여태 수업하시겠지만 번쩍이 두고 sogenannte 여태 수업하시겠지만 그리와서